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청취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 3위 포드사도 GM에 합류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상위 3개 기업이 모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도입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미국의 전기차 충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재물 도로의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 연재물 도로의 미래입니다. 장벽 중 하나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Barrier, 장벽이란 뜻이죠. Barrier, 장벽 A barrier to progress 이렇게 전체사 2가 올 수 있습니다. A barrier to progress 진보를 가로막는 것 A barrier to progress 진보의 장벽 장벽 중 하나는 전환하는 데 있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장벽 중 하나는 전환하는 데 있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어디서 충전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충전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Be about to 뭐뭐 막 뭐뭐 하려하다 Be about to 뭐뭐 막 뭐뭐 하려하다 여기서 whole은 대단히 많거나 크거나 중요함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whole lot of 뭐뭐 대단히 많은 뭐뭐 A lot of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 whole lot of 뭐뭐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충전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trust Me but as jake worde tells us that it is about to get a whole lot easier 전화 stone 틈 전화 ON but as jake word tells us its about to get a whole a lot easier one of the barriers to switching to electric car has been where to charge it But as jake ward tells us that it is about get a whole lot easier 전기차는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찾는 것은 호환되는 충전기를 찾는 것은 호환이 되는 양립할 수 있는 하지만 찾는 것은 호환되는 충전기를 찾는 것은 엉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시, 어지러진, 지저분한, 너절한 이를 뜻입니다. 앞에 clean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와 대조적으로 메시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쇄도용 하시겠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충전은 운에 맡겨야 했어요. 되는대로의,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hit or miss 충전소에 갈 때마다요 처음 보태요? 처음 보태요? 충전기를 꽂는 일은 즉, 충전기의 충전은 plug-in, plug-in을 꽂다 라는 뜻이고요. 곧 빨라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충전기를 꽂는 일은 즉 충전은 곧 빨라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미국인 운전자들에게 수천명이 아닙니다. thousands 앞에 tens를 붙여서요. tens of thousands 그러면 수만명. hundreds를 붙여서 hundreds of thousands 수십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thousands는 수천에서 hundreds of thousands 수십만까지 가능한 단위라는 거요. 우리말은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영어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thousand 다음에 만이라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ten을 붙여서요. tens of thousands, 십만이라는 단위도 없죠. 그래서 hundreds를 붙여서 a hundred thousand 이렇게요. 그 다음 단위는 그렇죠. 있습니다. million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 다음 단위는 그렇죠. billion, 십억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그럴 때는 ten million, 일억은 a hundred million, 그 다음에 십억은 그렇죠. billion. 그래서 본문에서 for thousands of American drivers, 수많은 미국 운전자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천보다는 많겠죠. for thousands of American drivers, for thousands of American drivers, for thousands of American drivers. 처음 보태요. 플러스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충전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면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